재능있는 탤런트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잠시 무대 뒤로 모실 이따가 보실까요? 공연 준비 중이시고요 컴패션 밴드의 철학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 무식합니다 전세계에 굶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8억 명 이상의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컴패션의 마음이 있는 전세계의 8억 명의 부모들과 만나는 그날까지 공연을 같이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존재의 목적? 의미입니다 저희가 짧게 체인해요 제가 한국에서 빠르를 부렸을 때는 저는 4차원과 힌트한 다음에 이렇게 엄마마다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이들에서 불렀을 때 너무너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용기를 얻어서 제 주간분들은 한 번만 더 방송에서 들으면 반만이 안 그랬다고 하지만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영어 difference 그 암트한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의사하는가 그 아이들에게 그걸 죽었다가는 이거 아니었어